김 대표한테 딱 맞는 솔루션 찾아보자고. 노일성이 줄 선 후보는 하현우 의원이라고 합니다. 김영화가 뭐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번 솔루션은 친권 쟁취, 천지 박살이야. 그래서 우린 생생하게 갑니다. 제가 죽음죄를 졌습니다. 죽지도 못할 거면서 왜 죽을 죄를 짓습니까? 나도 나지만 김사라 씨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